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 이거는... 담아야 돼. 서로를, 서로도 담아야 돼. 그냥도 담아야 돼, 서로도 담아야 돼, 형. 아... 아, 좋네. 야, 동상 어디 갔어? 동상이요? 어. 이대로 있지 않을까요? 아, 상윤아. 상윤아. 형, 와라. 형, 와라. 형, 와라, 이제. 저 보이스톡 한번 해 볼게요. 야, 상윤이. 야, 얘 진짜 심각하다, 상윤이도. 진짜 얘도 정상 아니야, 보니까. 형, 상윤이 일하고 본데요? 전화를 안 봤는데? 염무 중인 거봐요. 야, 얘 진짜. 아, 독하다. 독하다. 고상윤 독해. 진짜 고상윤 독하다. 모자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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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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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굿. 아, 형. 응? 형, 이거 다음 앨범 적으로 쓰면 돼. 터보야? 터보 형이야? 터보. 터보 앨범? 터보 형? 아, 좋다, 야. 아, 좋다. 헤이. 헤이 가이즈. 헤이 가이즈. 헤이 가이즈. 헤이 가이즈. 상현이 형 오면 올라가요? 상현이 어디 갔냐고. 상현이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밑에서. 빨리. 동상 놀이 하고 있다, 동상 놀이. 관심이 필요하네, 아이가. 오나 보다. 오나 보다, 저기. 아, 온다,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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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언제까지 그렇게 쓰려고 했어?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진짜, 진짜. 형. 상현아. 왜 그런 거야? 뭐, 승부욕에 했던 너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야, 진짜. 무지개. 야, 야, 이거 봐. 와, 여기, 여기 뭐야. 아, 예쁘긴 하네. 그치? 네. 야, 기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르홉스 느낌이 어떤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아, 여기는 동네 느낌은 뭔지 알겠다. 다르다 또 거기랑, 그치?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조금 더 그 뭐랄까, 주황빛이 더 많은 느낌인 것 같아. 맞네. 그러니까 건물의 통일성. 맞아. 좀 더 느껴지는 동네인 것 같고. 주황빛 더 많이. 맞네, 건물의 통일성. 맞아. 아, 좋았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맛있다. 아, 여기 예쁘다. 아, 좋았어. 그래. 아,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